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바로 호케미 티노파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바로 이 편이구요 저번에 제가 사이콜 무너진 호케미 군체를 잘못 사가지고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제대로 된 군체를 입양을 했는데 무려 15만원 주고 입양을 했는데요 지금 그 개체들이 자리를 잡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턴을 했냐 짜잔 여러분들 넣자마자 군체가 너무 많아서 지금 벌써 포화 상태입니다 거느렸더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북하게 쌓인 게 알과 나용들인데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알들이 엄청 많이 있고 아무튼 여기 군체들이 엄청나게 번석을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급하게 주문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아마 사막방, 숲방, 아쿠아리움, 정거장, 천하젤무술 대회방 등등 미로방 만들어주고 해서 제가 직접 만드는 거를 되게 원하실 텐데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더 좋은 걸 하나 샀거든요 처음에 하이브는 좀 사서 합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제 똥손의 그 실력을 나중에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군체를 제가 10만 마리까지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오케이 아주 좋은 게 왔습니다 열어서 딱 보여드릴게요 2차 하이브 만들 겁니다 여기는 약간 건조한 방으로 쓸 거거든요 여기 원래 물을 담아서 이렇게 꽂는 건데 여기는 물을 담지 않고 그냥 건조한 방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킨 것도 하이브 종일 7분인데 재미는 약간 오밀조밀하게 키우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그런 매력으로 잘 키웁니다 이게 여기 자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붙이면 방 끝이에요 시범을 보여드리면 이거 빼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석이 있어서 찰싹 붙어요 그러면 살짝 연결 끝 빼자마자 연결 끝! 여기는 약간 건조한 방으로 운영을 할 건데 지금 꽂자마자 일개미들이 탐색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렇게 빨리 나오는 일개미들 있죠 길거리 한 두 마리씩 다니는 그런 일개미들은 좀 늙은 일개미라고 해서 이제 이곳저곳에 막 탐험을 다녀요 먹이가 뭐가 있을지 언제 죽어도 이상할지 않을 정도의 수명이 좀 지난 그런 일개미들이 이런 탐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먹이 사냥터잖아요 지금 보면은 밀웜을 다 싹 다 먹고 저기 샤인머스켓 먹었던 그런 자리인데 사냥을 하다가 적에게 이제 물리거나 밟히거나 찢겨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일개미들이 나와서 사냥을 많이 하거든요 집을 조그만 거 하나 연결해줬을 뿐인데 굉장히 쾌적해지고 넓어진 느낌 자 먹이의 경우에는 저 같은 밀웜 살아있는 밀웜도 주지만 이렇게 갓 번데기 되는 거절이 거절이 번데기를 많이 주거든요 이게 껍데기가 굉장히 얇고 영양가가 높아가지고 딱 좋아요 넣어주면은 애들이 엄청 잘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은 개미들이 먹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건 좋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빠르게 페로몬을 이곳저곳 내뿜으면서 경계 신호를 줘서 애들이 일제히 막 우르르 나오거든요 특히 이 거대병정개미는 이 페로몬 경계 페로몬을 맞자마자 턱을 막 벌리고 막 이것저것 엄청 돌아다녀요 지금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 먹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얌전한 먹이다 보니까 경계 페로몬을 안 뿜어서 이렇게 지금 얌전한 건데 전체적으로 사냥할 때는 이 전체적으로 군체가 다 흔들립니다 자 그리고 국수대에 물 채운 지 한 이틀, 삼일밖에 안 지났는데 거의 다 뭐 하셨는데 지금 여기 안에 살색깔의 석고가 발라져 있거든요 저 석고에 수분이 빨아들이면서 이 체내 사육장 안에 이제 습도도 올라갈 뿐더러 개미들이 유지를 합니다 개미들이 애벌레 입에 자꾸 뭔가 이렇게 넣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일개미 한 마리가 많으면 애벌레 네다섯 마리를 주변에 있는 애들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등이 좀 따갑더라니 아니 또 사고 났네 자 지금 결론은 새로운 사육장을 연결해 주는데 여기 애벌레나 고치 이런 거를 막 옮기지는 않고 그냥 큰일 났네요 쓰레기장으로 쓰는 거 같은데 여기 아마 지금 건조해 가지고 제 생각엔 쓰레기장으로 쓰기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 같습니다 음 하이브로 쓰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뜻인 거 같은데 어쨌거나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뒤에 자작사육장을 만들어서 캠파크 하나 더 연결을 해 줄 거거든요 뭐로 할지 기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지금 사천에 며칠 동안 자리를 비워야 돼서 갔다 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며칠 다녀오려고 좀 미련을 많이 줬거든요 뭐 이거가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결국에는 탈극가루가 뚫린 거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탈출을 한 건데 얘네들이 집게미류는 아니어서 집에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습한 환경을 찾으러 어디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일기미가 보입니다 보이면 찾아가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찾았어요 보이세요? 여기 제 타란툴라도 기우고 여기 다 기르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캠이들이 원래 여기 사육장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대이동을 해 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흙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기존 사육장을 좀 청소 좀 하고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얘네 한번 대이동 했으니까 여기 안에 아리랑 번데이 다 옮긴 거 같거든요 아니 여기 어떻게 타고 간 거야 여기 있었는데 대이동 한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아 그걸 찍었어야 유튜브 각인데 얘네들이 유튜브 각을 만들어주네 처음에 멸망하더니 이번에는 집을 이사한다고? 집을 이사한다고? 자 여러분들 드디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미들이 이사를 했기 때문에 청소 깔끔하게 해왔어요 이제 플로온이 없어서 제가 우선은 기름으로 우선은 했고요 기름을 하면 그래도 오랫동안 못 나올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이 흡충기로 빨아들이면은 좀 갈려서 죽는 애들이 있을 거 같아서 안에 보시면은 구멍 아예 없게 부드러운 천이 달려 있는 거만 이제 개미들이 부딪칠 거거든요 자 이것도 별거 없어요 똑같이 오일을 발랐고요 여기 칸들이 있는데 여기 열면은 이제 호수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호수로 연결할 수 있는데 여기다 가면은 바로 더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연결해서 이거를 툭 꽂아주면 연결 끝입니다 자 우와 여깄다 헤이 야 이게 그래 이게 자연이지 자 잡아볼게요 자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게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 많을 줄 알았다 전에 여왕 어디갔니 여왕 여왕 대충 이런 식으로 납치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체가 불안정해지고 많은 일개미들을 잃을 수도 있는 악조건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라도 잡아서 다시 안정화 시켜야죠. 지금 여왕 한마리 포획해 가지고 군체가 멸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9마리의 여왕이 더 있을 텐데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지금 여왕게임이 한마리 나왔죠? 힘드네요. 개미 키우기 너무 힘듭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메인군인데 애들이 엄청 나오죠. 여기 구멍이 하나 있고 여기 아래쪽에도 많이 있는데 안쪽에서 또 퍼서 빼고 있어요. 얘네들이 왜 사육장에 옮겨가지고 고생하게 만드니. 와 근데 진짜 답이 없네요. 그냥 톡빵. 잠시만. 많다. 결심했습니다. 그냥 부어가지고 옆쪽에 흙을 붓고 그럼 개미들이 여기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깔끔한 부분에. 그러면 이걸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자 그냥 부어볼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부어볼게요. 오케이. 여기에서 덜 부어보고. 어휴. 아니 장수품들 유충이 있잖아. 그래. 왕사수 벌레는 왜 있던 거야. 똥이 있더라니. 아까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애들이 이제 기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병정개미의 나용도 있고. 와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갔네 애들이. 자 호개미 병정개미 번데기. 와 이거 진짜 고생하겠네요. 여러분. 우선은 여기 테두리에 똑같이 오일을 다 발라놓은 상태라 탈출은 못하거든요. 그냥 오랜 시간 걸려서. 일개미들이 보통 얘네들이 서로 공유하는 페로몬 자체가.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까지 공용으로 쓰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공유를 해야지 동족 인식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제가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퍼뜨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부읍. 부읍시다. 여왕 나왔다. 자 오케이. 여왕개미 한 마리 더. 여왕개미 총 4마리 들어갔어요. 여왕개미가 귀를 그냥. 기가 막히게 들어가자마자 화다닥 들어가네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를. 애들이 페로몬을 뽑아서. 어? 여왕개미 또 나왔어요. 여기도 있다. 여기도 여왕개미 있고. 저거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팁인데. 개미를 채집할 때. 여왕개미만 잡는다고 해서. 이 군체들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일개미와 여왕개미의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왕개미를 제가 우선순위에서 잡고는 있지만. 여왕개미 이후에 일개미들을 싹 잡아서 넣어야 돼요. 얘는 지금 배가 작죠. 최근에 태어난 여왕개미입니다. 오케이. 여왕개미 10마리 다 수거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왕개미 여기까지 10마리 수거. 다 했습니다. 오. 일개미만 남았다. 여러분 저에게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있는 일개미들이 지금 페론몬을 내뿜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대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급하게 하면은 어차피 흙은 계속 들어갈 거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일개미들이. 이쪽으로 자리를 잡게끔. 천천히 기다려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저번 군체에 한 5분의 1도 안 찼지만. 그래도. 기다리면은 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맛있는 거를 우선은. 젤리를 하나 넣어줘야. 넣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미들에게. 우선은. 임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애들이. 배고팠을 보니까. 지금 거대병정개미들 많은 거 보이시죠? 거대병정개미는 여왕개미를 약간 수호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힘이 세고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병정개미를 조금 일부러 보일 때마다 더 많이 잡아 넣었어요.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일개미만 잡아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톱박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하이브로 쓸 거예요. 하. 결국 찾았습니다. 저 처음에 사라졌을 때. 멘봉 와가지고. 강아지가 먹었나. 뭐가 어떻게 됐나. 이게. 이상한 상황이었는데. 참고로 얘네들은. 탈출을 했었어도. 집안에서. 일주일 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걱정은 안 해서도 되지만. 어쨌든. 저는 이 친구도 애정오리게 키우려고. 온 반려개미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잡으면 되고. 여왕개미는. 아까 10마리였는데. 10마리 보다 좀 넘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잡읍시다 여개미.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4일이 흘렀습니다. 결국에는. 성공했어요. 약 90% 이상의 개체들이. 안정화를 찾고.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왕개미 보이시나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개체수에. 나이온과. 알들과. 애벌레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개체수가. 전에 비하면. 큰 차이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개미도. 개미도 잘 수거하고. 집도 잘. 복귀시켰겠다. 사육장 하나만 더. 늘려주려고 합니다. 저번에 샀던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연결해주고. 나중에는. 제 똥손으로 만들겠습니다. 따라라따 따 따. 우리 여러분들이. 개미 테마파카 엄청 좋아하시더라구요.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하는건데. 몇 마리가 죽을수도 있어요. 이거 하면. 자. 이거를. 준비해놓고. 열고. 바로 닫아야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하하하. 한 마리도 빠져없이. 성공.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사육장 하나 더. 연결을 했고. 며칠동안 이제. 출장갔다 왔을때. 다. 전체 다. 탈출해가지고.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제대로 다시. 복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왕국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아. 이게 어디서 나오는거야. 보이세요? 지금. 네 마리가 어디서. 기어 나왔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육장을 하나 옮기면. 이렇게 된다 이거. 오. 뭐야. 여왕개미 벌써 와? 얘들아. 여왕은 나중에. 나중에 불러야지. 그래 그래. 자리 잡고. 아무튼. 여러분들. 헛개미 태어파크 2탄은. 개미가 탈출했다 였습니다. 다시. 잡아넣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왕국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3편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3편은 여기서 가득 차가지고. 제가 뭐 사육장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너네 케미야 축하자.